대만의 정부지원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미중관계 악화, 미-대만관계 친밀화, 양안간 대화 중단 등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화했고 지금도 쌩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은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거나 대만 인접에서 군사훈련을 했는데 대부분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분노하게 만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국의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 침범 횟수는 총 380편이나 되며 수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대만에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 과속화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고에 나섰죠.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보낸 비공식 대표단이 차이닝원 대만 총통을 공개 예방했는데 대만 차이닝원 총통은 대만을 방무한 미 대표단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비판했고 미국은 안정을 위해 대만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중국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이 소식을 접하고 곧장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성 군사훈련을 예고하였고 다시 이 지역에서 미중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23일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가 대만 남서쪽 영공을 날아다녔었죠. 겁없이 날아다가 진짜 혼난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통구입니다. 대만이 미국에서 인도받아 중국 본토 상공을 날아다녔던 비밀 정찰기 유투 정찰기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첩보 전략 정찰기입니다. 초초초초고고도 비행을 통해 과거에는 소련 전투기나 센 미사일에 요격이 불가능한 8만 5천 피터 즉 25.9km 상공을 날아다니며 지상 목표무들을 특수 카메라로 찍는 정찰기죠. 현재는 미사일 요격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패트리어트2로는 지금도 요격이 불가능하고 러시아의 S-300의 경우는 최고 요격도 30km로 이론상으로는 요격이 가능하지만 사거리가 짧아져 어찌될지 모릅니다. 즉 지금도 유투 정찰기를 요격하려면 더 상위 요격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거나 웬만한 나라 말고는 아직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투 정찰기가 1960년 5월 1일 소련에 의해 격추되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미국은 국제적 망신에도 불구하고 유투기의 운용 대수와 횟수를 오히려 더 널렸습니다. 당시 소련만큼이나 적극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쪽 비밀 항공 첩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공 첩보 작전은 소련 작전과는 달리 대만 공군과 합동 작전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때 중국 본토에 대한 항공 첩보 작전은 미국이 아닌 대만 공군이 유투 정찰기를 직접 운용하고 미국은 유투 정비와 사진 해독 임무를 맡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를 놓고 대결 중인 상황이었고 미국 측의 이러한 제안을 절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냉전 실전을 말해도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투 정찰기 합동 운영 이전에 미국과 대만은 1957년부터 P2 넵툰 정찰기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합동 항공 첩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과 대만이 창설한 공군 합동 부대의 34중대라는 이름이 붙었고 박지중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34중대의 활동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4중대는 P2 넵툰 정찰기 5기를 항공 첩보 활동에 운영했는데 5기 중 3기는 중국 첩보 활동 중 격추되었고 2대는 한국에서 추락해 정찰 활동은 종료되지만 1960년대 상황이 상황인지라 미국과 대만은 중국 본투에 대한 항공 첩보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P2 넵툰 정찰기 운영의 실패를 견후를 삼아 유투기 운영 부대를 다시 창설하게 됩니다. 일명 흑묘 중대, 검은 고양이 중대 중국은 한국 전쟁 후 미국의 핵의 위협을 느껴 핵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와 관련해 첩보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흑묘 중대가 있는 타우위안 비행장에서 중국의 핵실험장이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롬누르 지역까지 비행거리가 무려 2700km나 되었고 미국 CIA에는 21km 상공에서 정찰 활동이 가능한 유투 고고도 정찰기를 도입하며 이듬해인 1960년 7월 미국은 대만 정부에 유투 정찰기 두 대를 매각합니다. 1959년 대만의 베테랑 조종사 12명을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보내 고강도 훈련을 시켰고 이태부터 15년간 대만은 유투 정찰기 조종사를 28명이나 배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62년부터 1974년까지 12년간 조종사 28명 중 10명이 추락으로 전사하고 2명은 중국의 포로가 되었고 최종 1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흑묘 중대의 중국 본토 정찰 임무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졌냐 하면 당시 미국이 자체적으로 소련 연공을 정찰했던 횟수가 25회였는데 대만의 유투 정찰기를 이용해 13년 동안 중국 본토를 총 102회나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조종사들도 10시간 가까이 되는 장시간 첩보 비행을 수행해냈습니다. 당시 대만 흑묘 중대가 정찰했던 비행 노선입니다. 중국 본토 상공을 비롯해 주요 군사 기지를 휘젓고 다녔는데 이들 기지 주변에는 대봉 미사일 등으로 집중 배치된 대공포화가 측정된 곳이고 중공의 요격기도 수시로 발진하는 곳이었죠. 흑묘 중대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륙에 구석구석을 정찰하였고 어떤 때는 북한 상공을 경유해 침투하기도 했고 베트남 상공도 수시로 통과하며 중국 본토를 첩보 비행하는 등 당시 흑묘 중대 조종사들은 출동하는 날이면 아무도 귀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초기에는 대만의 항공 정찰 활동에 두 손 놓고 구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켜 대만 유투기를 5대 격추시켰고 이렇게 정찰 활동 중 격추된 유투기 이외에도 훈련 중에도 추락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은 흑묘 중대에 총 19대의 정찰기를 2대씩 공급해 총 11기가 격추되거나 추락했습니다. 이중 격추에서 살아남아 포로가 된 2명의 조종사들의 인생이 참 기구했는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임무를 수행했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습니다. 1963년 11월 1일 격추되어 포로로 잡힌 대만 유투기 조종사 예창티 소령 당시 예창티 소령은 중국의 핵실험장을 정탐 중에 3발의 센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었는데 유투 정찰기 기체가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첫발은 운 좋게 피했고 하지만 두 번째 미사일에 격추되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1월 10일 내몽골에서 격추되어 포로가 된 대만 유투기 조종사 장리 소령 장리 소령이 탔던 유투기도 중국의 센 미사일에 격추되었는데 이날은 대만이 아닌 한국의 군산 미공군 기지에서 출격해 산둥 반도를 지나 내몽골로 들어갔다가 격추되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중국에서 포로로 잡혀 5년형을 선고받고 심한 고문과 사상개조 등 생고생을 했는데 당시 대만은 포로가 된 두 사람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전사처리를 하였고 대만에 있던 초동사 부인들은 모두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중국의 개방 바람이 불면서 죽은 줄 알았던 이들 조종사들이 20년 동안 개고생을 참으며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고국 대만으로 돌아가길 원했으나 대만은 이들이 중국에게 세뇌되었다고 판단하고 귀국을 반대하였고 결국 이들은 중국에서 홍콩으로 추방됩니다. 하지만 후에 미국의 도움으로 이들 조종사의 대만 입국이 허락되었지만 옛 창티 소령은 귀국을 반대했던 조국 대만에 염증을 느껴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마치며 대만 유투정찰기의 중국 본도 상공정찰비행은 1967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1974년까지 유투정찰기로 꾸준히 중국 연안지방을 정찰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 이외에는 유투정찰기를 모두 미국에 반납하면서 흥려중대의 중국 본토정찰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